현직 경찰 간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에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.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 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까지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. 시민 신고를 받은 보령시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A 경감과 노래방 업주 등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적발 당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보령시는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 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. 10시 30분 정도, 정연시 정연시